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음 맛있다 맛있어? 응 니가 데려온 애가 처음 밥값 했다 많이 먹어 봉봉이? 봉봉이? 이게 봉봉이야? 어? 봉봉아! 딸! 봉봉이? 아 두근부가 좋잖아 시도 때도 없이 울길래 와서 밥 먹어 겁봐 내가 안 먹을 거라 그랬잖아 왜 맛만 좋구나 그 애들은 왜 지금 했어 나 좀 먹고 해야지 안 먹겠다 딸! 뭐? 싫어 안 먹을 거야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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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